법무부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변호사 시험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 시험 합격 축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 변호사로부터 시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